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전선 최근에 유상증자죠. 이렇게 유상증자 실행하겠다. 얼마? 5,280억원.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혼돈의 시기를 한번 겪었는데 왜 상승을 하느냐? 바로 이제 호방그룹 최고 경영진 대한전선 주식 잇따라 매입하겠다. 가 아니라 매입을 하죠. 호방그룹 주요 경영진이 책임 경영 일환에 주식 대량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대한전선은 조금 힘들었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호방그룹이 이렇게 인수를 같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같이 두 손 잡고 걸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김성규 호방그룹 회장 이번에 1만주입니다. 대한전선의 주식 1만주를 매입하면서 23일 공시를 했고요. 어제죠. 그리고 대한전선 성장 가능성 확신에 책임 경영 의지 표명을 강력하게 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유상증자. 유상증자에서로 인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마음이 아픈 것을 달래주기 위한 어찌 보면 반창고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창고를 꺼내들었다. 그래서 아픈 곳을 반창고 발라주고 후시딘도 발라서 문질러주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달에는 또 대한전선 대표이사 송종민 부회장. 이 사람이 자사주 1만주를 매입했어요. 둘 다 1만주죠. 그래서 지금 공시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주식 보유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역시 누구예요? 바로 김성규와 송종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이제 전량 여기에 유상증자 5,2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여기에도 전량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어요. 이 유상증자는 뭐 전에도 후반 그룹이 아니라 대한전선에서 발표했죠. 바로 지금 헤이저캐블이죠. 헤이저캐블 사업이랑 그리고 여기에 투자 그리고 미국 등에서 이제 신설되는 자회사 여기에 또 JV 법인 설립 이곳에 돈을 쓰겠다. 신성장 동력 사업에도 추가로 돈을 쓰겠다. 뭐 지금 다양한 사업들 하고 있죠. 대한전선이 뭐 이렇게 케이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벤처기업도 벤처캐피탈기업도 지금 호방그룹이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코인 관련된 사업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떠나서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를 건드려야지 앞으로는 미래가 어찌 보면은 더 밝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기업들 보면 추세가 뭐냐면 원래 밀던 한 가지 사업만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산업 그러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나선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역시 호방그룹과 함께 다양한 사업 분야에 손을 댈 것으로 내다보이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한전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해야지 또 주가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요. 이 구간에서 대한전선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고 여기에서 또 크게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중간중간 여러 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상증자 그리고 오늘의 지금 현재 위치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있죠. 이 상황에서 51.29%가 빠졌습니다. 토탈 지금 어찌 보면 빠진 퍼센티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급등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급등이 있었느냐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올라갔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지금 역시나 또 어떤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 역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줄 쳐 놓은 의미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급등했던 구간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도 이렇게 추가로 쳐 놓을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여기 지금 그리고 급등했던 눌림목 구간이에요. 형성됐던 눌림목 구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쌍바닥을 그리는 구간들에서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한 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여기도 이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한 번 하죠. 그리고 또 급등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급등을 한 번 못하고 여기에서 또 급등 한 번 하고 여기서 급등해요. 역시나 쌍바닥을 한 번 더 보여주고요. 그리고 쌍바닥이 이루어졌을 때 급등을 한 번씩 또 보여주고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유상증자 이후에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위치에 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라인이 그려지느냐. 이제 여기 이 지점과 넘어서서 이 지점이죠. 이 지점과 이제 주각 한 번 더 급등을 해서 이 쌍바닥을 그려줬을 때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추세를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얼마 라인이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11,600원대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는 확실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이 11,600원대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때 우리 주주님들이 확실하게 주가를 담아서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여러분 주식을 왜 하나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일단은 의외로 간단하죠.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대로 이슈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급등했던 차트상에 급등했던 기록들과 비추어 봤을 때 이 급등하는 시기를 맞춰서 주가를 담아서 이렇게 수익을 담아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주가 다시 또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1,600원 이 라인을 내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추세선을 보고 제가 이렇게 예측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나라도 행복하십시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